음악 안녕하세요. 일일시호스트 인민입니다. 어디서 건강하고 싱싱한 향기 나신다고요? 바로 보령을 대표하는 명품 양송이버섯입니다. 이렇게 포장용으로 잘 돼 있어서 선물하기에도 딱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령 양송이버섯 다른 지역의 버섯과 어떤 점이 다르신지 궁금하시다고요? 저희 보령은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버섯을 재배하는 데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양송이의 식감이 정말 예술인데요. 양송이 새하얀 양송이에 단단한 양송이 식감까지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후딱후딱 넘어가기에 좋은 식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 양송이 고르시는 방법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명품 양송이 대표님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여러분께 명품 양송이 맛있는 양송이 고르는 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양송이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양송이 버섯은 사이즈가 500원 동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갓 뒤쪽을 봤을 때 갓이 피지 않으면서 쪼개었을 때 이렇게 육질이 단단하면서 하얀 속살을 자랑하는 버섯이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저는 사실 이 양송이 버섯이 흰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갈색 버섯이 있는데 이것도 양송이 버섯인가요? 네 이 갈색 양송이는 포타벨라 버섯이라고도 하고요. 흰색 양송이보다 더 육질이 더 단단해서 고기 맛이 살짝 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명품 양송이의 효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양송이 버섯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비타민, 단백질,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이 좋고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향화 효과예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양송이 버섯이 좋고 네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아 여성들한테 인기 만점이겠는데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 경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품 양송이 버섯은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보령 명품 양송이 버섯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도 향도 일품이고요. 또 건강에도 좋은 보령의 명품 양송이 버섯 품절 임박입니다. 얼른 서두르셔서 주문하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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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